모닝 굿모닝 오늘도 어김없이 메리차를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뭔가 공복에 따뜻한 순한 차를 마시는 거를 습관화하려고요 아 요게 마시면 손 진짜 뜨거운데 이렇게 뜨거운 물에 부으면 진짜 완전 바로 이렇게 녹아요 오늘의 아침 방구석처럼 2월 대를 가기로 했거든요 정말 정말 오랜만에 가는 건데 이렇게 요걸로 블라덜을 꺼져 내볼게요 음 음 으 으 으 으 으 으 이렇게 준비를 마쳤고 오늘은 이렇게 그냥 네이비색 티셔츠에 이렇게 디올 조그만한 거 맺고 밑에는 자라 치마바지예요. 거기에 이렇게 포인트로 디올 양말을 신어줬어요. 이거 좀 내려야 돼. 허블 땅 오늘 놀이기구 타는 거 찍으려고 했는데 좀 허블 땅 찍고 있네. 색감이 좀 예쁘게 나와? 그럼요? 된장찌개 같아요. 짜증나는데 이런 걸 넣어주면 안 돼? 이 영용한 요새 못해. 영용한 잔해? 영용한! 영용한? 영용한? 영용한. 왕자이의 맛은 그러니까 꼼쟁이 봐도 고구마에 안 들었는데. 뭐? 꼼쟁이 봐도 고구마에 안 들었는데. 진짜 안 돼. 아 연지부터 잘 먹었어. 나 고풀. 한 번 먹어? 아 타고 타고. 원래 내가 그런 게 다 체할때 아, 가능할 것 같아. 아, 가능할 것 같아. 아니지, 전화한 것 같아. 이거 필이나. 물론이야. 얘들아. 내가 안 올 수 있어서. 내가. 셀틀을 받았다. 셀틀을 받았다. 근데 그런 거 못한다.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줄기가 있을 거에요 자, 이제까지 다 찍고 온 거에요 자, 사은 거에요 자, 사은 거에요 자, 사은 거에요 이제는 힘이 없으면... 자, 사은 거에요 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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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푹 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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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푹 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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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푹 푹푹, 푹 푹푹 너 줄까? 너 줄까? 뭐야? 날씨가 좋네 되게 잘 자라는 애들이에요 얘는 조금 덜 찍었긴 했는데 이렇게 새로운 잎이 났어요 엔 compliments 멈추를 긁어서 참기름 ители 그Sarah exceeding 참기름 Assist Fall CTV 일단 이 메리차 한 개 너 언니가 너 간식 줬잖아 시다 코 코 에이구 코 코 코 왜 문질래 코 코 너무 귀여운데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으악! 조금씩 차에 탄 김에 커피를 사러 갈까 합니다. 이거 최근에 그때 샀던 그 방향제거든요? 진짜 예쁘죠? 이렇게 딱 봤을 때도 뭔가 포인트가 되고 향이 너무 좋아요. 있는데 딱히 사무실에서는 할 게 없다 그래가지고 집에서 업무를 볼까 합니다. 열심히 만들고 있는 워쇼 백 샘플이 나왔는데 제가 며칠 전에 향을 골랐거든요? 그래서 그 향이 들어간 샘플을 테스트를 할 거예요. 사실을 써볼게요. 제형을 제가 한 3번에서 2번 정도 수정을 하고 쿨링 감독 이게 발령이 됐거든요?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약해질 수도 있나요? 제가 느낀 게 혹시 씨 써보셨어요? 어떠셨어요? 그 향보다는 뭔가가 딱 좀 올라오는 향이 있는데 그 향이 항상 아침마다 그걸 발랐었는데 아 이게 쉽지가 않은 거구나 하고 또 다르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저도 많이 이제 계속 샘플로 써보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번에는 청바지 샘플을 한번 볼 건데 이게 두 개가 제작된 상품이고 아 저게 S인가? 아무튼 너는 다 맛있게 잘 먹었어요 아 저게 진짜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럼 조금 더 맛있는 걸 들어갔네요 햄쥬한 반질들이 굉장히 맛있었어요 아 저게 재밌어가지고 네네네 이네네 그리고 콩나물 아이들과 산들과 산들과 가사는 욕심을 바빠서 뭘 시켜줘? 잘 의사 안 하셔도 돼요? 이거 먼저 날 따라다녔잖아 어우 그래 정민이 형님 왜 그랬는데? 수능 국녀야 이 형님 이리 와 기다려 엄마 쓰레기 버리고 온대 쓰레기 버리고 온대 이리 와 엄마다 엄마다 엄마 여깄네 오늘 데리러 안 와 오늘 데리러 안 와 약속이 있거든 집 앞에 마라탕 집에서 안녕 인사해줘 오 잘한다 여기 먹어보고 맛있으면 계속 해봐 응 이 아저씨가 참 포탕하게 웃고 있네 그 짜 먹어야겠지? 자구가 너무 작잖아 자구가 되게 많이 먹어야겠는데 맞지? 이거 되게 많이 먹어야겠는데 너무 간지나. 이걸 그냥 마셔? 이렇게 해서? 뜨거울걸? 속? 근데... 아 너 맥주 안 먹나? 나? 맥주 좋아하는데? 어? 이때까지 안 지키고 있었네? 맥주... 뭐하는 건데? 제가 한 번씩이래요. 그거 왜 안 나? 야, 맥주 한 번 해볼래? 응. 언니 사이다, 계속 먹을까요? 응. 어? 핫파리? 어? 진짜 맛있지? 개 맛있어, 진짜. 아, 그거 봐. 이렇게 안 알아주는 게 나 너무 행복해. 아니, 사과주스라니까, 이거. 한 입만 먹으면 안 돼? 한 입만 더, 한 입만 더 하자. 어. 베이비 브러쉬가? 아니, 이거. 개 맛있어, 진짜. 멋있지? 응. 어? 우리 카메라 있고.. 아, 깍다운데? 응. 아, 이걸로 아는데? 깍다운데? 맛있다. 맛있다. 어? 인사 오르지 않아? 맞지? 판비버 베트남. 김치. 버섯. 근데 야채를 좀 더 늘려야 될 것 같아. 탄북. 아, 이 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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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상도 그냥 대충하고. 이게 뭐, 특믹이랑 그리고 좀 더. 아, 이 땅. 아, 이 땅. 아, 이 땅. 아, 진짜? 근데. 아, 이 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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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꼭 입어서. 고량자 얼마나 남았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